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디지털 부자가 꼭 알아야 할 NFT, 백남정, 임명수, 김영중, 박상민, 강신범, 김준, 지음, 노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NFT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미래의 부자로 나아가는 첫 단계. 대체 불가능한 무엇, 토큰을 우리는 NFT라고 부른다. 그 말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물이나 이미지에도 대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희소성과 독자성을 가진 특별한 것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NFT는 평범함에 대체 불가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맥을 함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계와 인간이 경쟁하는 시대, 현실과 가상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저만치 떨어져 있던 미래가 코로나19로 인해 좀 더 앞당겨지면서 우리는 다소 얼떨떨하게 이 세대를 맞이하고 힘겹게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기술적 개념이나 현상은 잘 몰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그 누구나 결국 이 모든 경쟁의 핵심에는 불변성과 독자성, 창조성이 있음을 어렴풋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는 NFT에 대해 공부해야 할 이유이다. NFT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국내 최대의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NFT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 작년에 진행된 경매에서 배우 하정우의 NFT 예수작품이 시작가보다 두 배나 높은 5546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NFT의 가치와 인기를 가늠하게 해준다. 그래서 파손이나 노화의 위험이 없고 오조품의 제작이나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도 독자성을 확실히 보증받을 수 있는 NFT의 인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NFT의 인기는 투자와도 직결된다. NFT 전선에 뛰어든 원로 화가, 자신의 그림을 NFT 거래소에 올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자신의 셀카 사진을 올려서 거래를 시도하는 일반인, SNS 메시지를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유명인까지. 그야말로 NFT 시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실생활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실물 자산이나 기업 자산을 공부하면서 돈을 벌 기회를 노렸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과 가상세계, NFT를 이해해야 돈을 벌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NFT 외에 P2E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 P2E는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처이다. 비단 P2E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파생되는 가상세계의 모습들과 활용법, 각종 서비스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닐까. 이 책은 블록체인과 핀테크 전문가, IT와 NFT 기업 대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의 이사, 법무법인의 변호사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일반인들도 NFT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장은 메타버스 시대의 여권인 블록체인 DID부터 NFT와 디파이의 실전 투자 방법을 정리했다. P2E를 넘어서는 M2E와 NFT가 거래되는 가상거래소와 디파이, NFT의 사고를 예방하는 정보보호 방안도 짚어보았다. 2장은 블록체인이 NFT 비즈니스를 만나서 P2E, 국내외 CDBC 도입과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한 것이다. 3장은 예술과 블록체인이라는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는 무엇인가, NFT 작품은 예술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4장은 블록체인과 NFT의 기초가 되는 암호학부터 NFT 거래소의 종류와 거래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했다. 5장은 디파이에 대해 요즘 이슈가 되는 탈중앙화 공동체의 등장부터 플래시론의 신박함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6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금세탁 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를 다루었다. 메타버스와 NFT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하여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책이 NFT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미래세계라는 거대한 흐름을 건너가는 작은 배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22년 4월 25일 저자일동 1. NFT 디파이가 쓰일 메타버스 세상 1. 그때 왜 NFT를 사지 않았을까? 요즘 유행하는 월급쟁이 후의 삼각지대가 바로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이 그때 그 자산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듯하다. 투자의 모든 영역에서 정확한 그때를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NFT와 디파이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1세대 디지털 세상 부자들의 메인 아이템이었던 비트코인의 광풍이 휩쓸고 간 뒤, NFT와 디파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2015년에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화면을 개발했었다.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30만원에서 50만원대였다. 필자는 50만원대에 10개의 비트코인을 샀다. 원래는 천만원으로 20개의 비트코인을 사고 싶었지만, 문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면서 우선 10개만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산 코인이 200만원이었을 때 얼른 대팔아 대학원 등록금 대출을 갚으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나중에서야 그 코인의 가치를 몰라서 그만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필자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오태민 멘델체인 대표는 필자와 달랐다. 2014년 2월에 비트코인을 처음 발견하고 공부한 후, 비트코인은 강했다.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등의 책을 편했고, 현재 유전자와 NFT 결합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필자와 오태민 대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필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사고 팔았을 뿐 그 이후의 과정이 없었던 반면, 오태민 대표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비트코인과 그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한 차이일 것이다. 경험은 무섭다. 2021년 2월 5일, 머스크의 달에도 도지코인에 관한 뉴스를 보고, 필자는 앞으로 NFT가 대사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리라이블에서 달에 관한 NFT를 하나 사두었다. 비트코인 초창기처럼 NFT가 돈이 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느낌으로 말이다. 2021년 8월 말,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우구건 화가의 전시회에 아내와 함께 간 적이 있다. 필자도 그림을 하나 사고 싶었지만,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대부분의 그림은 완판되었고, 두어 개의 소품만 남아있어서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우구건의 NFT 작품인 본파이어 메디테이션은 시작가가 무려 3만 5천 클레이, 약 4,269만 원, 최종 5만 8,550 클레이, 약 7,143만 원에 판매되는 것을 보면서, 필자도 카카오 클레이 드롭스에서 우구건의 NFT 소품을 한 점 샀다. 그 이후 업비트의 NFT 베타 서비스에 신진작가인 김선호와 장콜의 작품이 올라왔는데, 첫 잉글리시 옥션 장콜의 미라지 캣 3은 0.0416 비트코인, 약 3백만 원으로 시작하여 3.5098 비트코인, 약 2억 5천만 원으로 최종 마감했다. 필자도 장콜의 NFT를 한 점 샀다.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NFT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월간 윤종신 1호로 NFT는 지금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라고도 한다. 윤종신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한창 만들어가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어떤 순간과 시간, 기억과 추억을 담고 서로에게 자신의 한 시절을 기꺼이 내어줘 그것을 고유하게 완성해보려는 두 사람을 NFT 개념을 적용해 NFT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NFT 시장은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다. 2015년 비트코인을 공부하여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고 투자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2022년은 NFT와 디파이에 대해 공부할 시기가 아닐까?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3일 발행되어 2018년 1월에 2천만 원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각인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년 정도였다. NFT와 메타버스, 디파이는 이제 막 시작된 디지털 부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시장을 이해하고 학습하면 독자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블록체인과 핀테크 전문가, IT와 NFT 기업 대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의 이사, 법무법인의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NFT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NFT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와 사례로 구성하였다. 이 책이 디지털 부자가 되려면 왜 NFT와 디파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2025년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중 하나는 그때 NFT를 샀더라면 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그때도 다시 후회하고 있는 껄무새로 남을 것인지 지금 공부해서 기회를 잡는 행운화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의 몫이다. 지금 바로 실행하라. 1.5. 메타버스에서 금융거래는 디파이로 한국의 대표적인 디파이 사이트는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스홉이라 할 수 있다. 클레이스홉에서 메타버스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지갑으로 직접 타인과의 거래가 가능하다. 즉, 개인적인 거래이므로 정부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다. 즉, 디파이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이 낸 예금으로 대출을 하는데 디파이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려면 ATM처럼 누군가 항상 돈을 넣어두고 기다렸다가 지불을 해줘야 한다. 디파이에서는 개인이 직접 ATM기에 넣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그럼 29.2% 예상 수익률이 그 대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디파이는 어떻게 다를까? 예적금과 대출, 투자, 결제 등 모든 금융서비스의 중심에는 법정 화폐가 있다. 은행의 화폐를 맡겨야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사기 위해서도 화폐를 지불해야 받을 수 있고 대출도 부동산 담보나 신용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화폐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금융서비스는 없다. 그렇다면 디파이 금융서비스는 어떨까? 2020년 12월에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생태계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디파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디파이의 정의와는 달리 제페토의 코인과 잼은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의상을 살 때 필요한 재화이고 로블룩스에서 아이템을 살 때는 로벅스로 아이템을 구매하고 있다. 당장은 메타버스의 재화와 디파이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비자의 암호화폐 신사업을 이끌고 있는 카이 셰필드 부사장은 2021년 9월 2일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개최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1의 기조연설에서 비자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거래를 돕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9년 크립토 부문을 꾸릴 당시 목표보다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mz세대가 열광하는 새로운 자산군이자 문화현상이라고도 했다. 지금 20대에서 30대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조차 오류가 아닌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룩스에서 아이템과 의상을 살 때는 로벅스와 코인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 이더리움을 기반해 디파이와 같은 진화한 금융상품이 나타난 것처럼 로벅스와 코인이 단순하게 사용되는 메타버스에서도 디파이 상품과 비슷한 진화한 금융상품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빌자가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테크파이인데 이런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든 회사명이다. 이더리움 자체의 사고파는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단순한 거래에서 지금은 메이커다오, 유니스아과 같이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겼는데 로블룩스, 제페토도 아이템 구매뿐만 아니라 가치를 담보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면 신조어인 메타파이라는 이름도 곧 생길 것으로 보인다. NFT와 디파이는 대부분 이더리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이더리움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계약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속도가 종종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싼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1초에 7개의 거래만 체결이 가능해서 속도가 늦는다는 점이 실제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한 3세대 블록체인 개발 경쟁이 치열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코인값이 급등한 카르다노, 테조스 등이 속도를 개선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테조스는 온체인 거버넌스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과 디앱 개발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암호화폐이다. 로블록스, 제페토가 테조스, 카루디노와 연관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오카메리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었고 빠른 속도와 완벽한 보완이 장점이다. 테조스라는 가상자산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아서 브라이트만과 캐슬린 브라이트만 부부이다. 테조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점을 해결함으로써 카르다노, 이오스와 함께 대표적인 3세대 암호화폐로 불리고 있다. 테조스는 2021년 4월 기준 시가총액 39억 3천 달러, 약 4조 4천억 원으로 코인마켓 캡 순위가 33위다. 지금은 로블록스의 화폐인 로벅스, 제페토의 화폐인 코인과 잼이 단순히 아이템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사용량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일상이 점점 더 메타버스에 의존하게 되면 로벅스와 코인, 잼이 가상자사인 카르다노, 테조스와 연계해서 다양한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고 메타버스 더하기 파이낸셜의 축약어인 메타파이가 디파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0. 일상에서 돈을 버는 M2E P2E, 게임을 통해 재활을 얻는 것이 있고, M2E, 운동을 통해 재활을 얻는 것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M2E는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꼭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일부 사람들은 M2E 개념이 나오기 전 디아블로3의 경매장 사례는 물론 함께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하고 현금 거래가 활성화된 각종 온라인 게임들도 P2E에 빗대어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P2E 게임을 많이 즐기게 되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등장한 M2E 앱인 스테프니, 스카이어 캐피탈, 솔라나 캐피탈, 알라메다 리서치 등에서 시드라운드 500만 달러를 2022년 1월에 유치했다고 한다. 즉, 투자자들이 볼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스테프니 앱에서는 스왑을 통해 솔라나 또는 USDC를 스테프니의 토큰인 GST로 스왑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스니커즈 NFT를 구매할 수 있다. 스니커즈를 구매해 소유하게 되면 스니커즈 NFT의 개별적인 레벨인 워커, 조거에 따라 토큰이 정립되는 비율이 정해지고 달리거나 뛰게 되는 토큰이 내 지갑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기는 GST 토큰을 다시 솔라나 또는 USDC로 스왑할 수 있는데 저자는 스니커즈를 구매하고 매일 아침 앱의 출발 버튼을 누르고 하루에 1에서 2GST를 얻고 있다. GST는 다시 솔라나로 전환해서 업비드 같은 거래소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저자는 매일 아침 30분 정도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걷기 시작하면서 시작 버튼을 눌러 채굴을 시작하고 저녁에 스테푼의 거버넌스 토큰인 GST가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해서 2022년 3월 18일까지 일주일간 열심히 걸어서 모은 스테푼의 거버넌스 토큰 12.6GST를 모으고 다시 40.43 USDC로 환전을 했다. USDC는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생소했지만 매일 똑같이 걷게 되면 일주일에 대략 5만 원 하루에 약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걸어서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스스로 시작 버튼을 누르고 걷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며 즐기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거나 매일 걷기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 뱅킹이 처음에는 몇 사람만 쓰는 특별한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대중화되어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2025년에는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좀 더 대중화되고 자산의 비중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디지털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뎌보자. 2021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을 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이용자의 15%인 82만 명인데 5년 뒤 2026년에는 가상자산을 천만 원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얼마나 될까? 2026년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버전에서는 하나의 축이 NFT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디지털 자산이 좀 더 대중화되고 자산의 비중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신인 정호승의 산문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하지만 그곳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마냥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 익숙한 것들이 독이 되고 새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하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지금 바로 디지털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이 책과 함께 나아가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